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호 개명대 교수, 장해찬 시사평론가 신성범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부터 다뤄볼까 합니다. 저희가 제목으로도 다뤘지만 남욱 변호사가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내일 새벽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여러 관계자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들, 키맨 4명이 있는데 그 4명 모두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로비는 모르고 있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데 평론가님, 어떤 상황이죠?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남욱, 네 사람이 말하는 게 모두 다 다른 내용입니다. 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나 일단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게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녹취록이나 증거 사진, 예를 들면 금품을 보낸 사진 등은 언론사에게도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영학 회계사의 주장에 따르면 김만배,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 씨가 언급한 그분, 그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한 고위급 인사로 추정이 되죠.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사실상 대장동 게이트를 일으킨 것이고 정영학 회계사나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이 사업 설립에 참여했다가 그 뒤부터는 사업의 핵심 진행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곧 귀국할 남욱 변호사도 그와 결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 구속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나 이번에 구속영장 신청이 되었지만 발부는 되지 않은, 구속이 일단 기각된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본인들 선에서 어느 정도 이 대장동 게이트 의혹을 마무리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어질 폭로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나 남욱 변호사의 말이 더 신빙성을 얻게 될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또 이들로부터 추가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검찰의 수사 방향이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추가적인 배후가 없는지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고 정영학 회계사나 남욱 변호사의 증거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수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이 수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김만배 씨 선에서 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흐름 속에서 귀국을 하는 거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의 움직임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014년쯤에 대장동 원주민들을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던 목소리가 좀 공개됐는데요.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시장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이 빨라질 것 같고요. 다른 분이 되면 조금의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구지정이 된 상태에서 시장이 바뀌잖아요. 손을 못 댈다. 그래야 지구지정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님이. 자기 재학을 지켜달라고 못을 박으러 왔는데 대략 두 사람한테 나 버리고 정정하고 못을 박으러 왔는데 목소리를 쭉 같이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을 바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일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귀국한다고 알려졌고 어제 저녁 보도로 언론에 나온 내용들 직접 만나서 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재선을 바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어떤 맥락에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사업의 설계에 깊숙이 관여도 있고 그 흐름이 어떤 방향이 유리하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 속에서 원주민들을 설득하고 토지주들을 설득해서 토지를 팔게끔 하는 유도하는 그런 얘기들을 한 것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역할이 굉장히 없다. 축소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런 사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2009년에 정영학 회계사와 같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민간 사업으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2010년에 지금 이재명 지사가 당선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남시가 주도하는 공영 개발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지방체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가 지방체 발행을 불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좌초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민간 사업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새누리당 의원 2명을 입장을 이제 민간 사업으로 전환시키는데 동의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4년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화천대구를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 400억 원이라는 돈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주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천화동인의 하나의 어떤 대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 본인이 2015년도에 이후에는 역할이 없다. 왜냐하면 구속됐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대장동 비리로 구속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역할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면 본인이 진짜로 역할이 없다면 갑자기 미국으로 갈 이유도 별로 없는 것이고 사실 역할이 없었다면 어떻게 천억에 가까운 돈을 지금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은 거죠.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의원들은 나는 그렇게 민관으로 밀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당황스럽다. 이런 반박 의견을 내기도 했으니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들으신 주민들과 남욱 변호사 간의 대화 내용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목소리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생은 공사사장 얘기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요새 저희는 민감한 시리라 저희는 안 만나거든요. 지금 보면 마치 사임을 하고 원래 있던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임을 할 것이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남욱 변호사가 알고 있는 듯한 발언이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개발과 관련해서 이 인허가 대신 결재도 해주고 하는 이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황무성 당시 이 사장이 중간에 사임을 하면서 그 자리를 맡은 건데요. 의원님 남욱 변호사도 어제 뭐 언론에서 얘기를 한 거면 이런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마치 자기가 사장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 짜고 이미 계획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 한 말 잘 들어보십시오.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돼야 우리 사업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우리 표를 모아달라는 취지고 이재명 시장이 매우 똑똑하다는 말도 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되면 유동규 지금 본부장이 사장이 될 겁니다. 대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다 된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당시 2014년 4월에는 유동규 씨가 기획본부장이에요. 그런데 말 나온 황무성 당시 사장은 2015년 3월에 임기를 남겨놓고 사임을 해요. 임기가 3년인데 2년 남겨놓고 사임을 한다니까요. 예측대로 다 된 거예요. 3월 달부터 그러면 유동규 씨가 기획본부장 겸 사장 직무대행이 돼서 이 대장동 개발 계획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이재명 시장의 선거 전부터 저는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것이 이번 나온 이 녹취록의 요지다라고 저는 봐요. 네. 이 가운데서 이제 남 변호사가 귀국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지금 수사하고 있는 키맨들의 핵심 진술이나 어떤 알려진 목소리들을 저희가 좀 모아봤어요.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이들의 목소리를 종합해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농담으로 얘기한 것이 범죄 사실로 또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정영학은 종업자 저승사자다.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에 알려지다시피 녹취록을 제출을 했고요.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와 김만배의 작품이다. 나는 개발업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사 들어가면요. 이 4명의 대질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네.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지 검찰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엉성한 조사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특검이 도입되지 않고 검찰과 경찰만으로 제대를 조사할지는 의문스럽지만 일단 한 가지 핵심 쟁점은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 약 1200억, 1300억 가운데 절반을 유동규 씨에게 주기로 한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을 검찰이 확실히 증명해내는 일입니다. 일단 구속영장 청구한 영장 청구서에 보면 700억 가량의 뇌물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우선은 그 영장 자체는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분명히 김만배 씨가 그분 것임을 알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는 녹취록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찰에 전달한 것 같고 김만배 씨 같은 경우도 검찰 수사받으러 들어갈 때는 그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다가 수사받고 나온 다음에는 나는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결국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천화동인 1호에서 절반에 가까운 700억 정도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돌아가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때부터는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느냐 그 700억을 온전히 유동규라는 사람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뇌물이었느냐 아니면 유동규 뒤에 있는 더 큰 누군가가 사실상 그 700억의 주인이었느냐까지도 검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수사당국 검찰이 명명백백히 이 사안을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할 텐데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빛은 조금 의아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유는 검찰이 부실 수사 의혹을 본인들이 자처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직면해 있기 때문인데요. 교수님 지금 보면 압수수색도 늦었고 김만배 씨의 어떤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미흡한 상황을 좀 드러냈다 이렇게 보도에도 나오고 있고 또 이번 압수수색 대상 그러니까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과 비서실은 또 빼놨다 이러면서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규 씨 핸드폰 못 잡은 것부터 지금 김만배 씨 구속이 또 기각이 됐잖아요 신청이.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시장실만 또 왜 빼고 압수수색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지검이라든가 검찰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수사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단계별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제외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얘기가 나온 것이 거기에 전문적인 부부장검사가 한 분 계시는데 여기에 배제시켰다. 특수통이라고 알려진 부부장검사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겸직하는 일을 지금 맡겼다라는 것으로 오해를 지금 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장실의 문제에 있어서 압수수색의 대상 부분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조금 더 지시를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지시 내린 적 없고 단계별로 다 가는 어떤 수사의 과정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당권에서는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어떤 수사의 미진함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검찰이 좀 더 속도감 있는 수사 확실한 수사의 결과들을 좀 빨리 내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검찰의 수사의 속도 필요성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쭉 같은 맥락에서 검찰 얘기 좀 더 해보면 김오수 검찰총장의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일했던 이력이 밝혀져서 뒤늦게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같이 보시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변호사 한 10여 명 정도 하고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 또 12월 24일 법무법인 화연에서 이제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으로 1,308만 원의 수입률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약권에서는 이 내용이 알려지자 수사에 손 떼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오수 총장이 직접 연관되어 있는지 다시 말하면 불실수사에 연루되어 있다까지는 저는 정거는 없습니다만 검찰의 태도는 굉장히 수사의지와 능력을 의심케 하는 대목은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기억을 못 하시는데 이게 처음 이 사건이 보도된 게 인터넷 매체입니다. 8월 31일이에요. 그때 되면 이미 사건 연루자들은 아차 싶어서 정거를 임멸하고 했을 텐데 처음 압수수색한 게 9월 29일에 한 달 시간을 준 거예요. 그다음에 보십시오. 김만배 씨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거를 임밀하고 말을 맞출 충분한 시간을 다시 말하면 주변 정리를 할 여유로운 시간을 배려한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가 들어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나 녹취되는 줄 알고 내가 거짓말했다. 노폼의 변호사들이 어떻게 보면 시킨 대로 디펜스 방언 논리를 충분히 전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뭐 핸드폰 양이 제가 따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찰에도 완전히 망신당할 정도의 수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2014, 15년도에 유동규 씨가 썼다는 핸드폰. 경찰이 서울 경기남부청이 찾아내니까 그걸 검찰이 먼저 가서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 검찰은 애초부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싶지 않았다. 왜? 잘못하면 이게 여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선이 올라가는 수사 칼이 올라가는 선이 이미 배제하고 시작한다. 이미 실리, 상한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네,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주셨고. 또 김오수 총장의 어떤 반박, 해명 내용도 저희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오수 총장은 지역 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맡았던 것이고 월 고문료 30만 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를 입금해서 회계 처리를 했다. 그리고 법인이 수임해 수행한 것이고 대장동 사건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에 대해서도 본인은 관계가 없다라는 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 드디어 좀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면서 검찰은 수사할 의지가 없다. 또 일각에서는 증거 인멸했을 시간을 줬다. 그럴 가능성, 어떤 논란을 여지를 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논란의 여지를 준 것 같은데 교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김오수 총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시장실이 배제가 되고 압수수색이 늦어졌다. 이렇게 좀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좀 호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문 변호사라는 것이 사실 한 15분 계시고 한 3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건데 이 검찰총장이라는 막중한 이 직책과 그것의 이유 때문에 이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을 안 한다. 그거는 조금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검찰은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어렵사리 이렇게 총장을 맡은 김오수 총장이 이 문제를 쉽게 지금 보거나 대처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요. 특히나 지금 특검의 압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를 빼고 의도적인 어떤 수사 나타난다. 그러면 큰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우리가 신중하게 기다린다 그러면 김오수 검찰이 뭔가를 이제 규명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조만간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찰 수사 관련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여론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같이 좀 짚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관련한 여론조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검이 필요하냐. 특검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 필요하다는 응답이 64.5%. 필요하지 않다 26.7%. 모름이 8.8%로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과연 이 의혹이 자신의 대선 후보 지지의 결정에 영향이 있을지를 물어봤더니 영향 미칠 것 52.7%였습니다. 평론가님. 이 조사들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한 가지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 조사 의뢰자가 KBS라는 방송국이고 조사 기관이 한국 리서치입니다.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전화 면접 방식의 조사에서는 중독층까지 다 잡히죠. 그리고 여권에게 조금 더 유리한 우호적인 결과가 나오고 ARS 방식의 조사에서는 야권에게 우호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여권 우호 성향의 결과가 나오는 전화 면접 방식의 조사에서마저도 특검이 필요하다가 64.5%. 그리고 이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의혹이 대선에 영향을 끼친다는 응답이 52.7%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무슨 뜻이냐. 전통적인 여당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마저도 지금 대장동 게이트를 보면서 흔들리고 있다는 결과인 것입니다.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 지금의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이 단순히 야권 지지지 하나 중도 무상층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여권 지지층 일부까지도 지금 흔들려서 특검 도입 쪽으로 여론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수치를 저는 정부 여당에서 매우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큰 판을 잘 보는 원로 정치인이라는 데는 여야에서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장동 의혹이 결국에는 대선의 어떤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 LH 사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 국면에서 돌아볼 때 이 의혹이 터졌을 때 이재명 지사가 이걸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역공을 하고 나는 누구보다 잘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선을 빨리 그으면서 여러 가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나와의 연결고리는 없다. 그러나 국민들 앞에 내가 겸허하게 사과한다는 기조를 갖으면 이 불똥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이미 기호지세가 돼버렸죠.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다. 그리고 나는 역대 어느 지자체장보다 잘한 것이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지금 성공을 쏘아 올렸기 때문에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민주당에게 상당히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은 대장동과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후보의 관계, 연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밝혀내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나온 게 이종배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장동 사업 세부 공문의 최종 결제자로 이재명 지사, 당시 시장이죠. 최종 결제자로 10차례 서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선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시행정에 시장이 서명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입으로 숨쉬었다고 지적하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이종배 의원은 계속 저런 얘기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맞다면 배임 혐의도 적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전제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장이 결제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문제는 지금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고발됐고 수사 범죄에 들어갔다. 이재명 후보도 수사 대상이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결국은 나는 내용은 잘 몰랐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2015년 2월의 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2월달에 2월 2일 건이 있는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보고 이거 보면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 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이때는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재명 시장이 사인을 했겠죠. 그래서 석 달 후에 사업 협약서에는 이 조항이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 이재명 후보가 할 수 있는 말은, 변명은, 내용은 파악 못했다, 선명했다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몰랐으면 어떻게 보면 좀 무능한 거고 알았으면 배임 공범 정도로 검찰이나 법원이 판단할 내용입니다만 저는 그 정도 된다고 봐요. 네, 이재명 지사는 이 대장동을 고리로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대장동 대출 관련 수사 얘기를 하면서요, 교수님. 부실 수사다, 이런 의혹 제기를 하니까 이제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코미디 같은 프레임이다, 물타기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코미디라고 이렇게 일축하기에는 좀 사안의 연관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관련의 어떤 사건이 터지는데, 문제는 여기서 1,100억 원가량의 어떤 대출을 사실상 대장동에 담보로 해서 해줘요. 그런데 이때 이제 A씨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대출을 알선을 해줍니다. 대출 알선. 그렇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소가 되고 그러니까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하는데, 그분을 누구를 통해서 선임을 하냐면, 김만배 씨를 통해서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의 수사 담당자는 주인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어요. 당시 중수 이과장으로 알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만배, 박영수, 윤석열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대장동 특혜 부실 대출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15년에 넘어와서 수원지검에서 대장동 부실 대출 건이 다시 불거져가지고, 거기에서 이 A씨라는 사람이 이 1,100억 원을 사실상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10억 3천만 원을 받아요. 뒷거래를 합니다. 이게 드러나면서 이제 구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재명 기사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 당시 2011년도에 이것이 수사를 제외하지 않고 수사를 했다면, 이게 일파만파 여기까지 안 올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 우리 청년특보인 장해찬 평론가에게 또 반박 의견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에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120여 개의 차명 법인을 만들어서 부동산 개발에 투자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사안이 기소가 안 됐다면, 그게 부동산 대출이 아니라 일반 대출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사 결과 부산저축은행 회장을 포함한 다수의 임원들이 전부 다 기소가 되어서 중형을 구형했고, 검찰에서 선고가 다 되었고요. 그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청와대 감사원, 정치인, 금감원 가리지 않고, 약 80여 명의 고위공직자들까지도 다 기소하고 수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누구를 봐주고 고위공직자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감사원이 되었건, 심지어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되었건, 검찰의 수사를 피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체 어떤 부분을 알고 덮어줬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지자 측에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수사, 어느 부분이 부실했는지 명백한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와야지, 그냥 이거는 부실수사였다고 말하면, 그 당시에 이 정도로 대규모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또 누가 해낼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반문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